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경제신문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정시를 내년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날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는 2020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232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간 스탠리더 2350으로 잡았습니다. 어제의 종가인 2194.76보다도 약 7% 오른 꽤 괜찮은 성적표입니다. 한국의 주당 수익률 EPS 증감률도 플러스로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는 내년 한국 정시가 EPS도 올해보다도 각각 22%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20년도에 반도체가 하강 국면을 벗어나고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면서 데이터센트라든지 스마트폰 제조살로부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좋은 성적표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내년도도 상당히 고단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청자가 보는 2020년도 전망입니다. 아침에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남긴 의견을 보니까 중동건설업의 아주 정통한 최성호님이란 분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접해왔던 주 52시간 근무제와 해외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미 3년 동안의 실패한 급격한 기본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반시장 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보았습니다마는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의 보통 인부들의 경우는 월 30만에서 5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외국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만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생산성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도저히 공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반장 등이 거의 일자리를 잃고 철수 중입니다. 그 밖의 정치, 외교, 안보, 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정부는 한국 경제와 한국인 그리고 한국 사회를 상대로 해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복윤 대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국가개조는 운동건적 실험이다. 운동건적 실험이다. 국가개조라는 단어를 썼고 운동건적 실험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검증받지 않은 정책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변종정책들을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과감히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은 대혼란과 대퇴복, 대후토이고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치고 기업인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는 최근 상황을 묘사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문재인케어, 분양가상한제, 세금정책 등의 모든 정책들이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반성이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방송을 보고 의견을 남기신 분 가운데 프리듬하트라는 분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반시장 경제정책을 처리하지 않은 이상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은 자기 아집이 다 맞다고 고집하는 고집불통에 편중된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정책 실패를 남으라는 지적입니다. 경제문제를 항상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문정부가 얼마나 큰 부정적 유산을 한국인들에게 남길지, 재임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이나 부도에 이르게 될지, 그가 물러난 이후에 한국인들이 휴증을 어떻게 수선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과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별 한 채 가진 사람들도 거의 징벌적 세금 징수 수준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민간 대신에 국가가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두고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조금 더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들로 한국경제는 거의 파국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쟁국과 수출시장에서 치실한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무역국가, 무역중심국가로서는 한 번 일단 경쟁에 뒤처지고 나면 이를 복원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과중하게 대통령 힘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 권력을 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선택을 말미암하여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지를 국민들이 잘 알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가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국민들이 내린 선택,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로의 말미암하여 자신과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타결이 있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착하게 배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8일 날 방송됐던 2020년 생존법을 보시고 BDSN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60대 의사분이 진로 중에 나라 걱정을 다 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고 그렇게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물으시면서 저들은 소위 진보도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도 더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라고 잘 돼야 할 텐데 큰일이라고 넋두리를 하셨습니다. 대형 병원이라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진로 중에 그런 이야기를 틀어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치가 해줘야 되는데 온 국민이 반점은 넋이 나가 있구나 싶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각자가 자기 맡은 바위를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토는 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맡은 바위를 가장 잘 해내는 것이 바로 정의다, 사회적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스티스입니다. BDSN님처럼 댓글이나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는 공병호 TV를 사용하시고 자기 성장과 개발에 관해서는 제가 새로 만든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이용하셔서 개인적인 성장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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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